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사퇴 거부라기보다도 조롱하듯이 당신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하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수행을 잘하는 반면에 추미애는 직무수행을 못한다는 답변이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그 결과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추미애는 대단히 송구하고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비웃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자신은 그동안 국회에서 탄핵 안도 부결됐고 그런 마당에 무슨 사퇴냐? 무슨 사퇴하라는 소리냐? 하고 지금 아주 비웃고 있는 듯한 그런 답변 뉘앙스로 들립니다. 이어서 장재원 의원이 사퇴하라는데 동의하시느냐? 라고 묻자 추미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아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이어 장재원 의원이 추 장관의 사퇴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수치를 다시 언급하면서 질문을 하자 추미애는 여론조사 수치는 많은 부분은 장재원 의원님도 많이 강혹을 하셨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재원 의원이 가공이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그대로 나온 거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으면 이걸 인용하고 있는 야당 묵회원 보고 가공했다고 이런 식으로 바로 직격을 하는 이런 법무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추미애는 말로 상식으로 논리로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아니 여론조사가 이러면 가공했다고 하면 누가 여론조사를 믿겠습니까?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지지율입니다. 그렇게 욕을 들어 묻고 우리 사회 국민들이 다 나서서 길거리로 나갈 판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검찰 장악을 하고 권력형 비리를 이렇게 못하게 막고 있고 이런데도 4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추미애의 억법에 따르면 많이 가공을 하셨지 않나 싶다. 많이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 그게 바로 추미애가 한 말이 문재인 정권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추미애는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한 여론이 한 31만 건 보도를 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렇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론을 조사하고 난 뒤에 나온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온 게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이 장악했다고 하는 방송 언론들 특히 신문 방송 가운데 친여 매체가 많기 때문에 문재인이 아무리 잘못한 거 있어도 잘했다고 칭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추미애가 지금 그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권에서의 여론조사가 높나 결과가 그건 이렇게 아무리 잘못한 거 있어도 잘했다고 보도하고 잘못한 거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지주율이 아직도 견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제원 의원이 알겠다라고 했지만 추미애는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하고 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장관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이 말 아닙니까? 너도 한번 해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제원 의원도 별로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 추미애는 장제원 의원님 생각이고요라고 거듭 반박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추미애의 화법은 그야말로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논법이 아닌가. 논법이라기보다도 다툼 수준이 아닌가. 말의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아니 일국의 장관쯤 된다고 하면 뭐 국회의원들이 야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현안이 많고 한데. 그거를 턱턱 받아 넘기고 그냥 뭐 대꾸할 건 하고 안 해도 될 건 안 해도 되는데 일일이 대꾸를 하면서 마치 싸움하듯이 길 바닥에서 싸움하듯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말의 꼬리를 잡고 싸움하듯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님 생각이고요.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말들이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 나왔어도 지금 저하고 싸우자고 나온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법도. 추미애의 억법이 그렇다고 전치더라도 이 야당 의원들도 너무나 나이브하고 약해 보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냥. 뭘 못 따집니까? 뭘 못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도 눈치 보고 또 화면에 잘 우아하게 보이게 되고 근사하게 보이게 되니까 그렇습니까? 장제원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한다. 소통도 하고 설득하고 공감 능력을 발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미애는 의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껏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리는 듯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하는 투가 정말 법무부 장관이 떠나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들 보도권만 해도 31만 건이다. 물론 언론을 다 다한 거겠죠. 그 정도니까 얼마나 의욕이 많았으면 핫한 이슈였으면 그렇게 많이 보도를 했을까. 그런데도 추미애는 그것 때문에 부정 여론이 많아서 나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의 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히 언론이 구두를 했다, 올리머리를 했다, 수술을 했다 온갖 그런 부정적인 보도를 다 하고 난 뒤에 한 두 달 뒤에 탄핵 투표를 하면 당연하게 탄핵 투표에 찬성이 많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는 가공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는 그게 바로 여론을 잘 반영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추미애 이 추미애가 지금 이 권력형 비리 사건을 그야말로 검사비리로 몰아가는 듯한 그래서 거기에 항의해서 남부지검장이 옷을 벗고 나간 아주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물러가라고 하면 답을 피하든지 이래야 될 텐데 장관도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이 직접 장관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는 싸움하는 장관 시당 바닥에서 저작거리에서 지금 머리체력 잡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의 품위도 떨어지고 장관의 격도 떨어지는 그런 국감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